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개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법원이 5.18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할 수도 배포할 수도 없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은 북한군 개입주장과 헬기 사격 부정,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모두 33곳입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씨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이를 바탕으로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제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5.18 단체에 한 번에 500만 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5.18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조비호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전두환이 사라지기 전에 재판정으로 나와서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또 5.18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 5.18 영상고발 화보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